4백만원인데 아이고 큰일났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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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 야 저 일부가 한거 같은데요? 아니 나 지금 못감 4거리에서 이제 4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에서 이제 올라가보면 바로 그 그 7화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꼭 걸리거든요 처음에 그러고서 7화 이제 딱 바뀌었는데 내 옆에는 그 1톤 트럭이었어요 근데 7화가 바뀌었는데 이 앞에 있는 놈들이 그 그 좌회전 7화가 끝났는데 이 한 놈이 무리하게 간거야 그냥 이대로